춘천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호수 케이블카가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. 사막산과 의암호의 멋진 풍광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어 춘천 관광 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지 주목됩니다. 최동희 기자입니다. 땜이 만든 호수와 북한강에 맞닿은 산자락이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 곳. 의암호의 풍광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.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운영에 들어갑니다. 삼천동과 해발 440m 사막산 7분흥선이 있는 길이 3.61km의 국내 최장 케이블카입니다. 삼천동 하부정차장에서 종착지인 사막산 7분흥선까지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. 사막산을 지날 때는 산의 경치를 즐기고 호수 구간에선 의암호와 붕어섬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그리고 푸른 의암호를 지나서 사막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풍광이 아름다운, 사계절이 아름다운 케이블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케이블카 종착지인 상부정차장 주변엔 1km가 넘는 탐방로가 조성돼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. 여기에 하부정차장 인근엔 민간자본 3천억 원 규모의 내수면 마리나 리조트 시설이 추진되고 있고, 내년 5월쯤 중도 레고랜드가 개장을 앞두고 있어 주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. 연간 카페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과 서로 연계돼서 지역의 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저희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.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운영시간과 탑승 인원을 단축하고, 이번 달은 현장 판매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. 지오 뉴스 최동희입니다. 지오 뉴스 최동희입니다.